관제탑은 여기로 연결됩니다. 영화에 대해서는 관제탑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항공교통관제는 비행중인 항공기와 지속적인 교신을 통해 항공기의 모든 움직임을 통제한다. 항공교통관제 업무에는 항공기 간의 충돌 및 장애물과의 충돌을 방지, 항공교통의 질서 있는 흐름을 유지 및 촉진, 항공기의 효율적 운항을 위한 정보 제공, 수색 및 구조 업무가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항공교통관제가 보완 또는 국방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의 관제탑 두 비행기의 충돌을 맞게 도와주는 행위를 분리라고 한다. 이것은 두 비행기가 측면, 대각, 연면에서 충돌하는 것을 예방하는 행위이다. 요즘 신형 비행기들은 항공교통관제타워의 지시와 명령을 더 쉽게 따르기 위해 충돌방지 시스템이란 장치를 달고 나온다. 항공교통관제타워는 비행기들의 충돌을 막는 일 외에 파일럿들에게 정보를 주거나 날씨나 내비게이션 정보를 주기도 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ATC 서비스는 공역의 대부분에 걸쳐 제공되고 관제 업무는 모든 이가 이용할 수 있다. 컨트롤러가 일부 또는 모든 항공기 분리에 대한 명령을 내릴 경우에 상공을 관제공역이라고 한다. 이는 관제사의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비관제공역과 상반되는 뜻이다. 항공기의 비행방식과 공역의 등급에 따라 제공되는 항공교통 업무가 다르다. 항공교통관제는 주로 영어나 관제탑이 있는 나라의 언어로 진행된다. 관제탑이 있는 지역의 언어가 사용되지만 관제탑 직원은 반드시 영어를 할 줄 알아야 한다. 1920년 2월 25일 런던의 크로이던 공항은 세계에서 첫 번째로 항공교통관제를 선보인 공항이다. 최초의 비행장 관제탑은 내벽에 창문이 달린 15피트 높이의 목조 오두막이었으며 파일럿에게 기본적인 교통, 날씨, 위치 정보를 제공하였다. 1922년 제1차 세계대전 후 정찰끼의 움직임을 감시 및 추적하기 위해 군대에서 개발한 기술을 미국의 우체국이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항공우편 라디오국이 만들어졌다. 그 이후 AMRS는 비행서비스 스테이션으로 변경되었다. 오늘날의 FSS는 다량의 비행 관련 정보 서비스를 파일럿에게 제공하며 ATC로부터 온 제어 명령을 중개한다. 1930년 클리블랜드에서 특정 공항의 이착륙과 지상이동을 규제하는 최초의 공항 교통 관제탑이 개시되었다. 1935년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의 항공기 이동을 관리하는 최초의 항공로 교통 관제센터가 뉴저지주의 뉴아크에 설립된 후, 1936년 시카고와 클리블랜드에도 세워졌다. 1950년대 대규모 공항 주변의 혼잡한 공역을 감시 및 제어하기 위해 레이더가 도입된 진입 및 출발 제어 시설이 생겼다. 1956년 탑승자 128명 전원이 사망한 그랜드 캐니언 공중 추돌 사고 이후 1958년 미국 연방항공청은 미국의 항공 교통 책임을 부여받았고 그 후 다른 국가들도 뒤따랐다. 1960년 영국, 프랑스, 독일과 베네룩스 국가들은 유로 컨트롤을 세워 공역을 합병하였다. 1972년 유로 컨트롤에 위해 설립된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북서독을 아우르는 마스트리흐트 상부 지역 컨트롤 센터는 국가 간 관제관들의 공동관리를 시도한 최초의 센터로 현재까지도 유일하다. 2001년 이후는 효율성의 향상과 규모의 경제를 바라며 싱글 유로피언 스카이를 지향하기 시작했다. 가까운 공항 환경을 제어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공항 교통 제어 타워에서의 시각적 관측이다. 항공 교통 관제탑은 공항 부지에 위치한 건물이다. 공항이나 타워 컨트롤러가 공항 근처 에어 제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운동 항공기 및 공항 자체의 택시 정류장, 활주로 내 운영 차량 및 항공기를 관리하며 그 책임은 일반적으로 5에서 10회리로 이에 따라 공항 수속 절차를 밟는다. 레이다 디스플레이는 일부 공항에서 관제탑에서 사용할 수 있다. 컨트롤러라 불리는 관제탑 관계자들이 보조 감시 레이다라는 것을 비행기 출항 때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디스플레이는 지역의 지도, 각종 항공기의 위치, 데이터 항공기 식별, 속도, 방향, 그리고 지역 정보들을 모두 포괄한다. 관제탑은 주로 3가지 영역을 책임지고 있는데, 그것은 로컬 컨트롤이나 에어 제어, 그라운드 제어 및 비행 데이터, 통관 이 3가지이다. 그라운드 컨트롤은 주로 공항 내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에는 주로 공항의 내 택시 정류장이나 활주로, 비행기 대기장 등이 있다. 또한 항공기가 도착하는 교차로나 활주로 그리고 출발 게이트를 관리하기도 한다. 정확한 지역 및 제어 책임은 명확하게 문서 및 각 지방 공항에서 협정에 정의되어 있다. 모든 항공기, 차량 또는 도보로 이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라운드 컨트롤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VHF, UHF 무전기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다른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특별한 경우가 간혹 있다. 대부분의 항공기나 공항에 있는 차량들은 라디오를 탑재하고 있다. 라디오가 탑재되어 있지 않은 항공기 또는 차량은 광신호를 통해 관제탑의 지시에 응답해야 한다. 다른 라디오와 차량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공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관제탑과 계속 연락을 취하기 위해 손에 라디오나 헤드폰을 들고 다니기도 한다. 그라운드 컨트롤은 항공기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일부 더 활성화된 공항에서는 공항 표면 운동 관제 레이다가 설치되어 항공기와 공항 내의 차량의 움직임을 관리한다. 이 레이다는 주로 시야와 시력이 줄어드는 야간에 사용된다. 이 시스템은 현재 계속 현대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고 있다. 이전 시스템은 인터페이스나 지도, 레이저 타깃 그리고 데이터를 와 안정한 항로를 표시한다. 국지관제는 사용활주로 사용에 대한 책임을 총괄하고 있다. 국지관제는 항공기의 이착륙 및 활주로 횡단, 역주행 등 활주로 사용에 대한 모든 부분을 관할한다. 활주로 상해 위의 요인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거나 그러한 경우 착륙을 위해 접근 중인 항공기에게는 고어라운드 지시가 가능하다. 이후 복행항공기는 접근 관제소로 관제 이왕되어 레이더 유도를 받거나 실패 접근 절차나 교통장주를 이용하여 재접근하도록 유도한다. 관제탑 내에서 국지관제사와 지상관제사 간에는 긴밀한 협조와 소통이 필요하다. 지상관제사들은 항공기 또는 차량이 활주로 횡단하도록 하기 위해 국지관제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확한 전달이란 비행기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것을 뜻하며 특히 택싱을 하기 전에 전달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항공기가 출발 후 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선의 세부사항을 포함한다. 바쁜 공항은 교통관리 코디네이터 에서 통관 전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 항공기에 대한 자료를 얻기 위해 경로센터와 국가명령센터 또는 흐름제어센터와 협력을 취하기도 한다. 그러나 종종 이러한 자료가 자동으로 주어지거나 허용지역협정에 의해 자유흐름, 출발을 제어한다. 날씨가 매우 안좋거나 연공사용금지에 대한 특별한 지시가 있을 경우 지상, 중지, 하거나 다시 노선의 시스템이 과부하가 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통관 전달의 주된 업무는 비행기가 적절한 경로와 슬롯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정보는 비행기가 명령센터에서 제공하는 슬롯 시간을 적당한 시간에 활주로에 도달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비행센터와 그라운드 컨트롤러에 의해 조정된다. 일부 공항에서는 통관 및 전달자들이 그라운드 운동 도우미로 알려져 있는데 엔진 계획 및 공항 내 교통체증을 막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공항들은 공항과 연결된 레이다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것들은 단말관리라고 일컫는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것을 트라콘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공항에서 이 시설들이 공항에서 반경 56에서 93km 이내를 관장한다. 특히 분주한 공항들이 많은 지역에선 한 지정된 트라콘이 여러 공항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트라콘의 관리 반경은 공항마다 다른데 지형, 주변의 공항 상황 그리고 교통 상황에 따라 그 범위가 결정된다. 제일 큰 범위를 가진 곳은 런던 공항인데 무려 190km의 반경을 범위로 가진다. 터미널 컨트롤러는 자신의 연공 내 모든 관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통 흐름이 크게 출발, 도착, 그리고 비행으로 나뉘어 있다. 비행기가 터미널 밖으로 이동하면 그들은 다음 적절한 제어 설비 센터로 작업을 넘긴다. 터미널 제어실은 비행기가 적절한 위치에 있고 적절한 곳에 이륙하는지를 감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모든 공항에 터미널이나 레이다 시설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 루트 시설이나 주변에 있는 공항의 컨트롤러가 이 공항의 착륙을 관리한다. 그리고 일부 공항에선 비레이다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며 터미널 전용 접근 장치를 이용하기도 한다. 비행계획 전달 전기편에 대해서는 일상 비행계획을 자기 테이프에 넣어두고 매일 컴퓨터에 의하여 운한 계획을 작성한다. 또한 예정 변경분과 부정기분은 그때마다 전달한다. 출발허가 컴퓨터는 비행계획 중에서 출발 예정 30분 전 이것을 찾아내어 출발허가를 해도 좋은가의 여부, 이를테면 이상 접근의 유무 등을 조사한 다음 출발표를 만들어 관제관에게 준다. 관제관은 출발표에 따라 출발허가 지시해 허가를 내린다. 출발 예정 시간 10분 이상을 경과한 것에 대해서는 컴퓨터가 그 이유를 통보한다. 후속분의 출발표 작성 앞에 항공기가 이륙한 시각을 컴퓨터에 알리면 후속분의 출발표를 작성한다. 이상 접근 체크 항공기로부터 수신한 위치 통보 점 통과의 보고 내용을 컴퓨터에 넣어주면 이상 접근 체크를 하게 된다. 이상이 없으면 이후에 예정 시각을 계산하여 기록을 한다. 이상이 있으면 지체 없이 관제관에게 통보한다. 위치 통보 점 통과 예정 시각을 5분 초과에 연락이 없을 경우에도 늦어지게 된 이유를 관제관에게 통보한다. 강하의 승인 컴퓨터에 기억시켜둔 내용에서 비행장 도착 예정 15분 전이 것을 발견하여 관제관에게 알린다. 예정보다 30분 경과한 것에 대하여도 그 이유를 관제관에게 알린다. 비행의 종료 관제관이 관제탑에서 착륙 통보를 받고 이것을 컴퓨터에 넣어주는 것으로 비행은 완료한다. 컴퓨터가 담당하는 항공관제 업무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모든 문의에 관한 처리를 즉각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본이 되는 시간을 체크하기 위하여 적어도 1분에 한 번 정도 컴퓨터가 현상의 변화에 대하여 기억내용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운항계획과 항공로 등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대용량의 기억장치가 필요하다. 빈번히 정보를 넣고 빼기 때문에 기억내용을 신속하게 집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1일 24시간 내내 가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관제관과의 대화에 필요한 특수문의장치가 필요하다는 등의 조건일을 위해서는 리얼타임 컴퓨터에 의한 처리가 적당하다. 지상기지국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